안녕! 고은이 브이로그라서 고은이 브이로그랑 미신이 하려고 하고 동시를 하죠 오늘 포지션 왜 이렇게 좋아? 고은이 촬영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샵에 왔습니다 고은의 스타일의 특징이 있습니까? 고은이가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했다는 거예요 일할 때 머리를 묶는 고은이의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집게핀이 트웨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조금 성숙해지고 머리도 많이 길어서 시크하게 헤어핀을 하는 걸로 잡았어요 너무 인위적이야 끝 여기는 저희가 이동하는 차고요 오늘 지하정비실 세트 촬영이 있어서 이동하는 중이에요 아침으로 드시는 거예요? 사과 딸기위 직접 다 이렇게 아침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사과는 뭐 그냥 깎아오면 되니까 김밥에 너무 질려서 네 이동할 때는 뭘 하세요? 저 이동할 때 자거나 노래 듣거나 대본도 보고 밥 먹고 고은택 씨 촬영 현장은 어때요? 우리 현장 엄청 좋죠 아무래도 시즌1을 했던 멤버들이 모여서 엄청 더 친해지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텝분들이 다 좋아요 되게 편하고 화기애애애한 것 같아요 저희 세트장입니다 이번엔 연결돼요. 5살짜리 아주 거짓말이에요. 빠르게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수정 보고 대본 잠깐 보고 아니면 여기서 밥 먹고 시즌1 때 고은이랑 시즌2 때 고은이랑은 혹시 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고은이가 되게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는 일도 했었고 사회생활을 하고 와서 달라진 모습이고 그전에는 언니라는 이유로 이 팀에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 책임감도 있는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추워요. 너무 추워. 여름이죠? 문화의 분위기가 있어요. 법원이랑 똑같이 가야 된다. 뭐? 뭘 먹을게. 점심 먹기 싫은 거야? 점심은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럼 오늘 풀디션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 꺼지기 직전에 불꽃처럼 물을 다 살려 버리겠어. 연속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돌아오더라고. 손담사 고은이는 어떤... 고은이요? 귀엽고 예쁘죠? 우리 무지개 우수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죠. 고은이 없으면 무지개 우수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들 뭐 컴퓨터도 못하고 우리 고은이만 제대로 된 디지털 세대라서 디지털 세대라고 하니까 너 왜 이렇게 울드해 보이냐.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지시를 내려주는 고은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이 브이로그라서 고은이 브이로그요? 네, 우리 브이로그예요. 루루루루루루 정대표님 항상 이러십니까? 아... 아... 고은이 바라는 친구가 없죠. 브이로그에 사람이 50명씩 와 있습니다. 스태프가... 디테일이 다릅니다. 브이로그 카메라 좋은 거 쓴다. 진짜 좋은 거 쓰네. 내가 브이로그 카메라로.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사람 쳐봐. 아니 밥 먹는 것도 찍으면 아이 그만해. 밥 먹는데 그런 거 찍으면 그럼 주인님 두 분께 잠깐 질문 하나씩 드려주세요. 좋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현장에서 표준 배우는 어떤 사람인지 고은이요? 네, 고은이요. 적극적으로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선배들, 오빠들 성실하죠. 사실은... 소울 선수 먼저 하려고 하고 뭐를... 어떻게... 아직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갑자같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다음 씬을 또 찍어볼게요. 아 밥 먹으라. 배우 표혜지는 못써. 모범택시 드라마의 어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유쾌하고 통쾌한 거 아닐까요? 사이다 같은 액션몰이라는 거? 시즌2에서 김도기 기사님과의 어떤 케미는 어때요? 아 김도기 기사님이랑요? 케미는... 콜벤 안에서는 진짜 혼자 연기할 때가 많은데 뭐 힘든 점이나 뭐 에러상 혼자 찍으면 오빠들이랑 찍는 것보다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콜벤이 지금 굉장히 조금 더 커졌고 좀 더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은의 활약을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고은이가 시즌2에서 현장에도 많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콜벤에서 나와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은이의 하루를 보여주는 브이로그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재밌게 찍고 있는지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무지개 운수 식구들 모두 정말 정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모험특시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본방으로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또 열심히 재밌게 찍고 있을게요. 본방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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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